이모지를 쓸 때도 매뉴얼이 있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 것인지 프로세스별로 되게 디테일한 가이드들이 있어요. 콘텐츠가 좋기만 하다고 해서 구독자가 쑥쑥쑥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장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아. 사람들은 더 유용하고 더 희귀한 걸 원하지만 그걸 얻는 비용을 감수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입소문으로 성장하는 게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초반에는 정말 마케팅비를 하나도 안 썼던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서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여러분은 뉴스를 보시나요? 뉴스를 어떻게 보시나요? 한때 이런 얘기가 있었죠. 요즘 것들은 세상 뉴스에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만 신경 쓰더라. 근데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아요. 요즘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2030이 많아졌잖아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아마도 오늘 소개할 이 미디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손님과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미디어 스타트업 뉴슉을 창업했고 대표를 맡고 있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뉴슉. 저 진짜 초창기부터 완전 팬이어서 엄청 오래 구독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표님이 나와주셔가지고 전 진짜 영광이네요. 저도 너무 영광이에요. 이렇게 힙합 매체에 나올 수 있다니. 아우 아니에요. 사실 뉴슉 팬들도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많으실 것 같긴 한데 혹시 오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미디어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뉴슉은 일단 2018년부터 시작된 미디어 스타트업이고요. 저희는 소개할 때 110만 MZ세대를 세상과 연결한 미디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10만. 많이 컸죠. 네. 대단하네요. 뉴슉을 이메일 뉴스레터로 아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뉴슉은 시사 큐레이션 뉴스레터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에서도 만날 수 있는 MZ세대를 위한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도 소개를 되게 잘해주셨는데 시사, 정치, 사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트렌드나 문화, 또 경제 같은 버티컬 분야들까지 좀 쉽고 재밌게 전달하는 그런 미디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유닉하면 고스미 캐릭터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아마 그거 말씀하시면 어, 나 들어봤는데 하다가 아, 그거 이렇게 지금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귀여운 캐릭터와 함께 신근한 말투로 되게 어려운 그런 뉴스들을 좀 쉽고 좀 빠르게 전달해주는 뉴스레터로 시작했고 지금은 미디어로서 110만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엄청난 구독자를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미디어인데요. 사실 그 성장 과정을 저는 이제 요즘 사이에 나오시면 처음부터 좀 여쭤보는 편이거든요. 약간 지금 어, 110만이래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사실 그 시작은 항상 미약하잖아요. 그럼요. 그거를 저는 그 0의 순간부터 얘기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창업을 결심하게 된 그 계기, 그 시작을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럼요. 사실 저는 뭐 창업을 꼭 해야겠다 또는 저널리즘 쪽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게 명확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소연님 원래의 전공은 뭐예요?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심리학도 복수 전공을 했는데 사실 졸업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5월에 학교를 돌아가지 않아서 그 잠시 학적이 멈춰있는 상태인데 아, 진짜? 뭐 제 꿈은 40대, 50대쯤 돌아가서 학업을 마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익숙한 분야는 좀 아니었던 게 사실인데 소비자로서는 익숙했고 또 친근했던 분야였던 것 같아요. 저도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었고 또 뉴스에 대해서 여느 20대들이 느낄 법한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좀 불편하다, 이거 좀 어려운데? 라고 막연히 느끼지만 꾸역꾸역 읽고 뭐 보고 듣고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우연한 기회로 미국에서 인턴십을 할 일이 있었고 당시에 미국에서도 막 이메일 뉴스레터가 생기고 막 붐이 일어날 때였어요. 이제 그때쯤에 제가 저희 상사였던 데이빗의 추천을 받아서 더스킴이라는 저희의 첫 벤치마크했던 서비스죠. 해외에 네, 해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알게 됐고 완전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좀 되어 있는 서비스였어요? 더스킴 같은 경우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뉴스레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알기로 누적 구독자가 700만이 넘을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고 밀레니얼 여성 직장인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서 유닉하고 뭐 형식이나 채널이 비슷할지언정 톤이나 이런 브랜드 이미지는 되게 달라요. 전형적인 여성의 실루엣이 이렇게 로고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되게 수다 떠는 듯한 훨씬 비속어나 신조어를 좀 많이 포함해가지고 더 가볍게 뉴스를 큐레이션하고 스토리텔링한 뉴스레터였던 걸로 기억해요. 여성이 좀 더 타겟이고 맞아요. 여성 직장인 타겟이고 여성 창업자들이고 좀 그런 회사입니다. 그걸 처음 소개받았을 때도 이제 그게 막 스킴이 시작되고 있을 때였나요? 맞아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아, 그럼 나도 이런 걸 만들어봐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좋다고만 생각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알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국내 대표 포털에 한국판을 받고 싶어서 저도 이메일 뉴스레터라는 검색어를 찾는데 전혀 다른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봤던 레퍼런스들처럼 콘텐츠를 큐레이션하거나 뭔가 재밌게 전달하는 채널로 활용되던 게 아니라 약간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갖고 있다가 뭔가 판촉의 목적으로 보내는 뉴스레터가 대부분이었어요. 당시에는 예외적으로 고동원의 아침 편지 정도가 있었는데 정말 딱 하나 정도였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가 찾고 싶었던 건 이렇게 뉴스를 따라잡기 어려울 때 이렇게 쉽고 재밌게 큐레이션하고 말해주는 뉴스레터를 받고 싶은데 없으니까 내가 만들어볼까라고 생각했던 게 뉴닉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거 그럼 우리도 좀 해보자 라고 하고 처음 시도했던 게 어떤 거였나요? 사실 제가 이런 걸 해보자 하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걸 처음엔 실패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고객으로서 이걸 다 겪어보고 좋은 점을 느끼고 하니까 저는 한국에서도 이게 먹힐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에 막상 와서 친구들한테 이런 서비스가 있어. 한국에서도 해보면 잘 될 것 같지 않아? 했을 때 그게 뭔지 개념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걸 왜 이메일로 보내줘야 돼? 뭐 이메일 불편하지 않아? 그 내용을 그렇게 요약해주면 뭐가 좋아? 뭐 같은 식으로 직접 눈앞에 보이기 전에는 잘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처음으로 뭔가 그럼 같이 해보자 하는 친구가 언제쯤 나타나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같이 해보고 싶었던 친구가 처음에 저희가 공동창업자가 두 명이 있었고 그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한 번에 설득이 안 돼서 혼자 시작을 했었고 처음에 막 직접 막 다 만들어서 5시간이 걸렸다 제가 그 얘기를 봤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혼자 해봤을 때 얘기였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목표는 간단했어요. 한국판 스킴을 한 번 만들어보겠다. 여서 스킴을 번역해보는 것부터 시작했었고 번역하면서 이게 진짜 로컬판이려면 이렇게 바뀌어보면 좋겠다는 걸 제 나름대로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뭐 한 번 샘플을 만들어 본 거죠. 근데 제가 표현을 수려하게 하지만 사실 되게 조잡한 결과물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디자인을 제가 배우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로 PPT로? PPT로 샘플을 만들어서 PPT도 PNG 추출되고 PDF 추출되고 다 되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만들어서 정말 제 친구 10명한테 보냈던 게 문익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10명의 반응이 어땠나요? 한 5명은 씹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2, 3명 정도는 약간 관심을 보였었는데 그게 굉장히 막 열띤 반응이라기보다 어? 다음 호가 있으면 그것도 한 번 보내줘봐 정도였었는데 저는 그게 충분히 뭐랄까 기뻤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호를 만들 동기가 됐고 근데 어쨌든 10명이든 아니면 저한테 다음 호 보내달라고 했던 3명이든 저한테 한 마디씩이라도 남겨준 피드백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두 번째 호는 조금 나아지고 세 번째는 조금 더 나아지고 하니까 반응이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우리가 뉴닉이라고 생각했을 때 고스미가 등장하고 약간 좀 갖춰진 그게 된 거는 몇 번째 호 정도 됐을 때 그런 식으로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2017년 말부터 뉴닉을 준비했고 뉴닉에 그 고스미가 등장한 게 베타 테스트 때였어요. 그게 2018년 9월이니까요. 반년에서 1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그때까지는 저 혼자 막 하다가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하나하나 일일이 보내고 그때는 뭐 약간 지금 스티비처럼 그런 게 없잖아요. 그때는 없었어요. 자동으로 매일 보내준 서비스도 없으니까 하나하나 주소록에다가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보내고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점점 관심을 갖는 친구들도 생기고 그때 공동 창업자들을 설득할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받아보니까 이게 어떤 가치를 주는지 그들도 이해하게 되어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세 명이서 하지만 여전히 다섯 시간씩 걸려서 직접 컨텐츠를 만들고 테스트하고 발로 뛰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그 고스미가 마스코트잖아요.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고스미 그러니까 저는 이메일이라는 게 굉장히 소통 채널이다 보니까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이메일을 쓰려면 무조건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전자 우편이니까요. 근데 이게 기업의 이미지 어떤 딱딱한 단체의 이미지면 안 좋겠다. 뭔가 살아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편지를 보내주는 것처럼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막연히 캐릭터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사람 캐릭터를 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시도를 해봤지만 외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편견이 붙어가지고 도무지 저희가 추구하는 추구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로 우회를 하고 동물로 우회하면서 어떤 동물을 할까 고민하던 차에 신문에 재단한 이 선을 보시면 아 맞아 맞아 끝이 뾰족뾰족해요. 아 맞아 기억난다. 네네. 그거를 당시 디자이너님 보시고 어? 고슴도치였던냐? 그래서 그 뾰족뾰족한 모티프와 이제 고슴도치를 합쳐서 고슴이가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양수연님이 하신 어 맞아요. 아 저희 요즘사에서 나오셨던 레디 투 킥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레디 투 킥의 대표님 되셨죠. 맞습니다. 네. 저희한테 돌아와주시길 바랬지만 너무 또 잘 되고 있으니까 맞아요. 서로 응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또 멋있는 또 브랜드를 진행을 하고 계신데 맞아요. 그 고슴이의 탄생 얘기를 또 들어봤는데 그렇게 베타 테스트로 이렇게 고슴이라는 것도 만들고 조금 더 정돈이 된 거를 시작을 했을 때 또 사람들의 첫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치밀하게 첫 등장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타 테스트 때 이미 창피한 모습은 다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베타 테스트를 한 달밖에 안 했거든요. 아 진짜? 근데 100명에서 시작해서 천명이 됐나? 10배 성장을 하고 나름 끝냈어요. 그때 저희는 말투도 바뀌고 디자인도 바뀌고 구성도 바뀌고 이슈 선정하는 기준들도 바뀌고 기간은 한 달인데 바뀐 건 수십 개였거든요. 그때 웬만한 준비를 다 해두고 우리 런칭은 그러면 12월 언제다? 라고 준비하고 나서는 되게 브랜딩적인 거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우리가 등장할 때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 12월 8일쯤에 제가 어떤 컨퍼런스에 가서 미디어 컨퍼런스에 가서 뉴닉을 소개하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 발표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진짜 달달 외웠고 제가 막 얼마나 당찬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지 연습하고 네 어쨌든 그런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런칭하자마자 반응이 좋았나요? 어 저게 뭐지라는 생각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제는 되었다? 처음에 근데 지금은 뉴닉이 어느 정도는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처럼 또 젊은 사람들이 세상 소식을 받아보는 하나의 방법으로 많이 받아들여주셨지만 그때만 해도 저게 뉴스야? 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셨고 뭔가 레거시 미디어의 역할을 뺏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셨고 여러모로 챌린지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뭔가 뉴스라고 하기에는 저게 신뢰가 있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에 내가 개척을 하는 거니까 그런 시선은 당연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근데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하지 않았나요? 네 초기 성장은 되게 빨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제 생각에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 그만큼 같이 뉴스를 원하는데 답답했던 젊은 세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그냥 그 반응이 약간 스파크처럼 잘 튀었다라고 생각해요. 그 니즈를 되게 정확하게 짚어줬다? 그리고 그거를 되게 이제 베타 테스트 통해가지고 이렇게 다듬어서 잘 시각화해서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뭔가 아직은 뭔지 모르겠는데 나 필요할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구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났던 것 같고 되게 제가 재밌었다고 느낀 거는 아까도 이제 고스미 얘기를 했지만 그냥 캐릭터만 내세운 게 아니라 되게 그 세계관이 있잖아요. 고스미의 MBTI도 있었고 네, 네, 네. 맞아요. 생일 파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 직접 이제 오프라인으로 초대도 하고 그 구독자들을? 맞습니다. 그런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다들 이제 한 호, 두 호 이렇게 받아보면서 더 팬이 된 이유가 거기서 이제 요약해서 그냥 이렇게 뿌려주는 그게 아니라 약간 그 큐레이션의 관점? 이런 게 되게 좋았다고 느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뉴닉이 약간 그런 큐레이션 하는 원칙도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뉴닉의 큐레이션 원칙도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사실 변화도 하고 어느 땐 커졌다 작아졌다가 막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 뉴닉의 큐레이션이 일반적인 미디어의 큐레이션하고 다른 점은 저희는 완전히 저희의 독자들의 페인 포인트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담자가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이런 걸 다뤘을 때 독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었는지 또는 진짜 독자들의 삶에 뭐가 필요한지 같은 걸 되게 많이 고민하면서 에디터들이 고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알고 싶은 거랑 알아야 하는 거에 밸런스를 잡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세요. 또 기본적으로 뉴닉이라는 서비스에 기대하시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쉽고 재밌게 나한테 어려운 지식을 설명해줘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게 이슈를 큐레이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재밌겠지 하고 되게 가볍고 되게 뭐랄까 휘발되기 좋은 이슈를 가지고 오면 안 좋아하세요. 그건 나 혼자서도 볼 수 있으니까 뉴닉은 더 어려운 얘기를 하지만 쉽게 해줘 같은 진짜 어렵다.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사에서 기대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되게 미묘하거든요. 너무 이슈되는 거는 또 별로고 그렇죠. 그건 다른 데서 또 봤어. 맞아, 맞아. 근데 여기서만의 신선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게 또 너무 깊어지거나 너무 재미없으면 안 되고 적당히 재미있으면서도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비슷할 것 같아. 저는 이게 지식정보 콘텐츠의 본질하고 맞닿아 있다고 봐요. 요즘사를 그냥 지식정보 콘텐츠로 딱 분류하기에는 조금 또 그보다 더 많은 잠재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있긴 있지만 근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사람들은 더 유용하고 더 희귀한 걸 원하지만 그걸 얻는 비용을 감수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더 쉽게 해줬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예쁘게 해줬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요즘사 같은 경우도 내가 이걸 쭉 보고 놨을 때 내 마음에 남는 키워드나 배움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게 그 같은 배움을 얻느라 내가 책을 읽거나 막 발로 뛰어서 무슨 공부를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훨씬 더 힙한 경험이고 훨씬 더 즐겁고 편안한 경험이고 한 건데 뉴닉이 기대하는 것도 똑같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지식정보 콘텐츠의 본질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는 아니잖아요. 너무 많은데 거기서 그걸 어떻게 골라내고 어떤 관점으로 보여주느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계속 이제 구독자들의 페인 포인트 계속 생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감수성에 되게 예민하게 캐치를 하시고 디벨롭을 계속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매뉴얼들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계속 에디터들이 많아지고 구성원들이 많아지면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처음에 뉴닉을 봤을 때 굉장히 그 말투나 이런 문체가 독특하고 뉴닉한데 이거를 계속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다른 구성원이 와도 이거를 그대로 이식해서 뭔가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이 정신을 그대로 말투만 따라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되게 촘촘한 매뉴얼이 있어야겠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을까? 약간 그게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막 이모지를 쓸 때도 매뉴얼이 있고 뉴닉은 용어도 다 가이드를 다 만들어놨다 이랬는데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와 매뉴얼의 시작은 저희의 첫 에디터가 입사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두 명이서 하다가 그렇죠. 저는 당연히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자 이제 써보세요 했더니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걸 처음 안 거죠. 그래서 제가 쓰는 글을 완전히 인수인계한다라는 마음으로 매뉴얼을 작성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그 매뉴얼이 정해졌어요? 저는 제가 상상이 안 가서 네. 궁금해요. 근데 저희의 매뉴얼은 참 다양한 층위가 있는데요. 일단 어떤 원칙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 것인지 일종의 마인드셋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마인드셋에 가까운 콘텐츠 원칙 중에는 독자가 판단할 권리를 존중한다라는 것도 있고 빙빙 돌리지 않고 말한다라는 것도 있고 어쨌든 유닉 콘텐츠의 핵심이 되는 몇 가지들을 딱 배우고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것을 이제 응용한다면 글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프로세스별로 되게 디테일한 가이드들이 있어요. 이슈를 선정할 때 아니면 처음에 기획을 할 때 구성을 어떻게 짤지 쓸 때 또 그리고 편집할 때 같은 게 다 A to Z 사실 저희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모지 가이드는 뭐예요? 이모지 가이드는 이모지가 저희는 그냥 일상적으로 쓸 때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지만 저희는 콘텐츠의 일부로 그 이모지를 쓰다 보니까 어떤 에디터는 이런 의미로 쓰고 어떤 에디터는 저런 의미로 쓰면 안 돼요. 아 그러시겠다. 네. 그리고 감수성 면에서도 이모지가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저희는 뭐 그냥 어떤 이슈에 찬성이니까 웃고 반대니까 운다 이렇게 해봤다가 저희 이상으로 또 높은 감수성과 기대를 갖고 계시는 유니커분들이 피드백을 엄청 주시거든요. 저희는 잘 배워요. 저희 장점 잘 배워요. 그걸 이제 다 누적해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에는 이모지를 어떻게 쓰면 안 된다. 이런 때는 써도 된다. 뭐 예를 들어 동물권 이슈를 쓰는데 동물을 뭐 음식으로 만든 이모지를 쓰면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뒤가 맞게끔 좀 쓰도록 어떤 약속들을 좀 모아둔 거죠. 맞아요. 그런 거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인스타에서 다른 뉴스들 보면 전혀 그런 거 없이 이모지를 썼다가 엄청 욕먹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치열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열심히 우리가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디벨롭을 하고 콘텐츠가 좋기만 하다고 해서 구독자가 그냥 쑥쑥쑥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궁금한 게 그런 성장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지금도 그렇지만 이 유니커들을 우리의 동료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저희는 근데 그 다른 미디어나 다른 지식정보 서비스랑 되게 다른 게 이 독자를 보는 관점인 것 같거든요. 이 독자를 우리가 가르칠 대상이고 모르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 거고 뭔가 그렇게 하대하거나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우리는 너무 공감하니까 같이 이런 걸 해보자라는 굉장히 참여를 시키는 종류의 브랜드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했거든요. 그게 잘 작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부터 저희는 오가닉하게 입소문으로 성장하는 게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정말 마케팅비를 하나도 안 썼던 것 같아요. 한 첫 2, 3년 정도는 전혀 쓰지 않았어요. 쓴다고 해도 이 유니컬 커뮤니티를 되게 끈끈하게 만드는 오프라인 모임이나 브랜딩 캠페인이나 이런 데는 조금 썼던 것 같네요. 가끔씩 이제 크게 크게 하는 그런 캠페인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예전에 총선. 아, 네네.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었고. 맞아요, 맞아요. 예전 초창기에 저도 요즘 세상에 한번 그게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이슈가 크게 크게 있을 때 약간 따로 어떤 페이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 한번 이렇게 더 크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신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근데 입소문으로만 했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뉴스를 본다는 게 꼭 데모그래픽적으로 딱딱 떨어지는 타겟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30대 대기업에 다니는 남성이라도 그 사람이 뉴스를 볼지 안 볼지는 사실 그 정보만으로는 너무 알 수 없어서. 그러면 그 타겟이 뉴스를 볼지 안 볼지를 아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대신 판단해 줄 사람은 누구냐. 사실 그 사람이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뉴닉은 페이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고 어떤 회사나 서비스의 스테이지마다 접근해야 되는 마케팅이 다르지만. 그래서 친구가 친구의 친구를 데려오고 친구의 친구의 친구를 데려오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저희 서비스 자체가 그렇게 추상적이기도 하고 기존의 마케팅이 통하지 않을 어떤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기존의 마케팅이 통하지 않는 데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아내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으셨겠네요. 그냥 겁이 없던 것 같아요. 시행착오를 물론 겁 없이 했으니까 했던 것 같고 그땐 저도 20대였고 그래서 더 거침없이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아무래도 창업의 장점 아닐까 싶어요. 창업한 분들이 대부분은 자신의 친구와 가족과 저는 학생이었으니까 친구들의 피드백을 너무너무 많이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금방 좀 길을 찾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예요? 10만이 됐을 때가? 10만이 됐을 때요. 1년이 안 됐을 때죠. 진짜 빠르게. 2019년 말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딱 구독자가 10만이 됐을 때 갑자기 확 뭔가 불안감이 찾아왔다 이런 걸 봤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왜 갑자기 너무 잘 되고 있고 너무 빠르게 잘 성장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10만이 딱 됐는데 왜 불안하셨어요? 하... 근데 혜미님은 안 불안하세요? 매일 불안해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 되니까 불안하다라는 건 굉장히 배부른 소리 같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드 투자나 프리 A라고 부르는 라운드 투자가 굉장히 빨리 되었고 그 이후에 10만이 더 빨리 됐었어요. 투자를 뭐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한 다른 뉴스레터 서비스들에 비해서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그 점이 되게 자랑스러웠지만 뭐랄까 그냥 수능만 잘 본 느낌? 그게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해주진 않잖아요. 너무 와닿는 말이다. 수능만 잘 본 느낌. 그러니까 일단 저걸 해야 된데라고 하니까 그거에 집중해서 모범생 같은 결과를 냈어요. 그치만 그 다음을 결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정신 차려보니까 커져있는 팀과 커져있는 구독자 그분들이 다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했죠. 사실 지금도 많이 불안하죠. 뭐 그래도 지금은 뭐랄까 예전보다는 더 기준이 많이 세워진 것 같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 불안을 어쨌든 극복하고 지금까지 또 오신 거잖아요. 10만 이후에도. 딱 1년?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제가 만약에 그때 그렇게 됐다면 고민은 약간 수익적인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투자를 받고 했지만 어쨌든 투자자가 생기면 되게 명확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압박도 있었을 거고 그때 유닉이 그렇게 10만이 되고 했다라고 했을 때 저는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새로운 뉴미디어가 어떻게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을까? 10만은 모으긴 모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돈을 받을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막 찾아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뭔가 답변을 일단은 뭐 트래픽이 많아지면은 그때 자연스럽게 뭐 생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던 걸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냥 어렴풋다 기억으로. 그랬을 거예요. 약간 그래서 뭔가 그런 고민들도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물론 조금 더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도 명확해지셨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떤 고민을 하셨었는지도 궁금해요. 아 근데 지금 돌아보면 너무 쪼무래기였던 것 같고 솔직한 마음은 그렇고요. 그런가요? 근데 그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 유니커드를 튼튼하게 모으면 알아서 비즈니스 기회가 찾아올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나 봐요. 그때는. 그리고 그 완전히 틀린 믿음은 아니었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광고 모델을 해야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광고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걸 언제 하지 언제 하지 하다가 저희도 2019년 말이었을까요? 10만 넘고서 아마 시작을 했을 거예요. 거봐 역시 유니커랑 서비스에 집중하면 돈은 따라온다니까? 라고 했던 이제 초기 창업가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많이 좀 절었지만. 지금은 조금 비즈니스 모델이 좀 바뀌었나요? 바뀌었다기보다는 확장됐다는 게 좀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도 유니커들은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부르는 광고가 유니커드 수익 모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유니커네트를 다양한 곳에서 또 쓰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직접 컨텐츠를 만들진 않지만 MZ세대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유니커네트를 활용하고 싶다. 제휴해가지고 빌려드리고 대가도 받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저희도 유료 콘텐츠를 팔아요. 유료 콘텐츠 예를 들어서 경제나 부동산이나 NFT, 인문학 철학 같은 어떤 개론 지식들을 소개하는 프리미엄 콘텐츠들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맨 아래에 항상 링크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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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레터 맨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또 발굴해 가시면서 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이것까지 들으면 사람들이 되게 진짜 순탄하게 뭔가 성장을 해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속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니죠. 약간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나 좀 이거는 좀 내가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나 그런 게 혹시 있으세요? 힘들었던 순간은 정말 많은데 제일 뼈아팠던 때를 생각해보라면 저는 2022년 말이었어요. 그때 저희가 구조조정을 한번 해야 했거든요. 되게 사실 저보다도 아마 그때 이제 팀을 떠나였던 분들한테 상처가 많이 됐을 거고 또 힘드셨을 시기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힘든 게 뭐 누굴 내보내야 돼서도 힘들고 뭐 회사가 잘 안 돼서도 힘들지만 자괴감을 이기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게 2022년은 뉴닉 외에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막 도산을 하거나 구조조정하거나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였어요. 그때 코로나가 끝나면서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많이 안 좋아지고 여러 기업들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후유증을 겪고 있는데 그걸 저희도 딱 맞은 거죠. 저희도 맞았고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순탄하게 하면 순탄하지 않았지만 순탄하게 하면 다음 투자를 받고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거야 했지만 투자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을 때였어요. 저희가 예전에는 어? 저 이만큼 트래픽 있는데요? 하면 많은 부분이 설득됐지만 너희 기업이잖아. 근데 왜 돈을 못 벌어?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이 그 재무적인, 비즈니스적인 되게 다른 관점의 챌린지들이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저희는 사업적인 우선순위가 그것은 아니었었는데 물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유저베이스를 만들고 넘어갈 계획이었는데 시장이 바뀐 거죠. 그래서 저희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경영 방식에 대해서 완전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긴 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부족하긴 한데 그때부터는 돈에 굉장히 민감하게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예산을 다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기업답게 기업을 꾸린 건 그때부터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조금 더 경영 쪽으로 약간 더 포커싱을 하시게 된 건가요? 소연님이 약간 에디팅에서 좀 빠지고 에디팅에서는 조금 그 전부터 빠지긴 했었지만 더더욱 실무에서 빠진 계기는 맞습니다. 저도 직접 콘텐츠를 만들다가 이렇게 점점 경영자의 자료로 밀려나는 그림이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아이디어도 내고 싶고 회의록 들어가 보게 되고 지금은 일부러라도 잘 안 봐요. 네. 그러니까 피드백을 할 수 있을 때는 하라고 하지만 또 와서 물어봐 주시면야 너무 기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거에 제 재미를 위해서 시간을 쓰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약간 본 느낌? 나는 선장이니까 배 끝에서 이제 망원경 들고 계속 멀리 봐야 되는데 자꾸 여기 뭐가 있어서 시간을 쓰고 자꾸 누가 뭐래서 시간을 쓰면 배가 딴 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부분에서 되게 좀 혼란이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저라면은 내가 어쨌든 이게 잘 커져가지고 이 큰 배가 되어버려서 내가 이걸 이끄는 선장이 됐으니까 이제 사소한 것들은 좀 신경을 안 쓰고 좀 이거를 크게 잘 이끌어가는 데에 신경을 써야 돼 라는 건 너무 이성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내 감성은 사실 이걸 처음 만든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요. 이런 거를 이렇게 뭔가 사람들한테 글을 써서 보내주고 이런 것도 또 즐거워하셨을 거고 분명히 맞아요. 이런 데서 오는 기쁨은 이제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해야죠. 거기에서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 맞나? 약간 이런 고민을 저는 할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되게 정확히 짚어주셨고 근데 사실 그게 아쉽다고 제가 앉아있을 겨를이 조금 없었어요. 네. 저의 역할이 점점 바뀌면서 정확히 말하면 저는 팀원들로부터도 굉장히 동기부여를 많이 얻고 이래서의 재미를 많이 얻었는데 팀원들과의 관계도 많이 바뀌면서 왜냐하면 바로 가까이서 실무적인 아이디어를 막 나누는 동료가 아니라 저는 조금 떨어지고 조금 더 위로 가서 이 선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바뀌면서 재미가 줄었어요. 당시 외롭기도 했을 것 같아. 외로웠죠. 외로웠고 우리 친구였잖아 같은 마음을 서로 가졌을 거예요. 동료들하고. 이게 좀 기업의 대표가 할 말이 아닌데 뉴닝은 그렇게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끼리 이렇게 재밌게 우리 해보자 이렇게 시작했던 거니까. 근데 어느 순간은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는 대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서로 이제 섭섭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한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1년, 2년 정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또 새로운 관계에 많이 적응을 한 것 같고 극복을 했냐? 극복을 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적응을 해가는 적응을 해가는 것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변화가 오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힘든 변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해가지고 이렇게 커지는 그런 변화가 있고 막 다양한 변화들이 우리한테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나만의 Y가 있잖아요. 항상 사람들마다. 그게 뭐였는지도 궁금해요. 계속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동료들이 저의 큰 Y였기도 하고 그들하고 되게 격없이 지내고 또 소통하는 게 저한테 중요한 Y였기도 한데 그렇게만 있었을 때 회사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거나 또는 회사를 통해서 자신의 커리어적인 성장을 확실히 얻고 싶었던 사람들은 뭔가 실망하거나 같은 경험들을 하면서 조금 더 회사라는 것의 본질 또 내가 경영자라는 것의 본질을 깊게 깊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Y가 좀 옮겨온 것 같아요. 지금은 이 회사를 통해 이 서비스를 통해 영향받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생각해요. 저 자신도 생각하고 우리 팀원들도 생각하고 서비스를 쓰는 유저들도 생각해요. 그 각각한테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지가 저의 중요한 Y예요.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그래도 어떤 유저들은 세상 소식을 전혀 모르고 일에만 이렇게 박혀서 살다가 그래도 세상과 연결되는 그 연결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게 저한테 엄청 큰 동기부여고 또 우리 팀원들도 어디 나가서 저 뉴닉 다녀요 했을 때 부러움을 받는 거가 저한테 너무 중요한 동기부여고 저도 저 자신한테도 너무 희생만 강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저도 포기한 게 되게 많을 거잖아요. 아까 저희 앞에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저 아직 대학도 저런 못했다고 했는데 많은 걸 지금 희생하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 20대 후반은 유닉이었고 지금 30대 초반도 마찬가지고 그럼 나는 뭘 얻고 싶나 했을 때 아 너무 특별한 기회고 특권이 나한테 주어졌으니까 이때 해볼 수 있는 경험을 완전히 이입하고 몰입해서 해보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한테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조금 더 발라내는 관점이나 눈을 많이 기르고 그렇게 성장하면 그게 다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들어보고 싶어요. 어쨌든 진짜 황모지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유닉이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도 되라는 걸 어떻게 보면 보여준 하나의 레퍼런스로서도 사람들이 많이 참고를 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실제로도 비슷한 톤의 다양한 분야의 뉴스레터들이나 미디어들이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렇게 없지만 내가 뭔가를 시작하는 입장일 때 좀 용기가 잘 안 날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어쨌든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한테 조금 약간 조언이라고 할까?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좀 좋다. 약간 이런 거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거든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해보고 안 되는 걸 알고 접는 건 괜찮은데 못하고 내버려두고 지나가면 계속 그냥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창한 얘기지만 인생이 길진 않잖아요. 그래서 뒤돌아보는 일을 많이 줄이고 싶어요. 근데 많은 분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농담처럼 제 친구들이랑 아 원래 제명까지만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기후 위기나 너무 많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저는 많은 MG세대들이 내가 오래 살 수 있을까? 같은 어떤 되게 실존적인 불안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근거가 없는 불안함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주어진 삶을 조금 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했을 때 보다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이기적인 결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세상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싶고 일이 나한테 어떤 의미고 하는 것들을 남들이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빨리 찾아서 그거에 맞게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보내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이따 툴박스에 제가 갖고 온 물건을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그거랑 관련된 물건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멤버십을 구독하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사회 멤버십 구독 회원이 되시면 소연님이 가져오신 물건이 뭔지 보시실 텐데 빨리 열어보고 싶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일과 내 생활이 어쨌든 계속 갈 수 있는 나의 어떤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까 이제 뭔가 회사 CEO로서의 이유를 얘기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개인 소연님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바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이제 그 정도의 창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바쁜데 내가 원래 살고 싶었던 삶이 이게 맞나? 막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좀 다 잡아 가시는지 약간 그런 것도 궁금해요. 근데 저도 마음이 정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근데 되게 이런 고민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T버전, F버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오, 좋아요. 너무 좋다. 저는 먼저 말하자면 F이고 일할 때는 T가 되는 편이지만 원래 이제 F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원래는 많이 다독이죠. 많이 다독이는 편이고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라도 나한테 해주려고 노력하고 그게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는 거든 아니면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거든 저를 잘 구슬리고 달래면서 가려고 많이 노력해요. 뭐 약간 명상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약간 다룰 것인지에 대한 주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만점으로 많이 접근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일을 어쨌든 좋아하시잖아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워커홀릭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성향이잖아요. 사실 잘못하면 그래서 자꾸 이제 뒷순위로 된단 말이죠. 이런 걸 뭔가 나한테 해주는 것도 근데 그러면 자기 자신이 분명히 자기 자신한테 서운해하는 것 같아요. 그게 번아웃이 오는 것 같아요. 최연이는 번아웃 없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저도 그게 우선순위가 자꾸 밀려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게 다 내 탓이다라는 얘기는 전혀 아닌데 어쨌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보통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 스스로 체크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서 맞아요. 막 일하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은 이미 막 소진된 상태 그걸 물어볼 힘도 없고 그러기 전에 이제 스스로를 잘 좀 다독이고 커피도 먹이고 좋은 맛집도 데려가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고 하는 그 스스로를 매니징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역량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럼 다 일정에 다 넣어놓고 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 스스로 다음 달에 제가 좋아할 이벤트를 심어놔요. 아 미리 누구 만나기로 했어 이런 거나 사람들한테 연락을 쫙 돌리거나 좋아하는 공연이나 전시를 가려고 캘린더에 막 박아놓거나 하는 식으로 근데 그러면 지금은 그래도 그럴 정신이 있지만 다음 달에 더 정신 없을 거란 말이죠. 그때 이제 제 캘린더에 어? 이제 제가 심어놓은 어떤 작은 행복 같은 것을 마주하게 되는 요조님 노래 중에 모과나무라는 곡이 있는데 아마 거기도 비슷한 가사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전에 심어놨던 행복 같은 말이 있을 텐데 정확한 가사가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좋아하는 곡입니다. 찾아봐야겠네요. 그렇게 이게 F버전인데 이게 F버전인데 T버전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 창업가께서 최근에 저한테 근데 소연님 이렇게 힘들고 고민 많은 거 유닉 잘 나갈 때도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모든 게 내 완전 체질인 것 같고 아무 걱정이 안 들지 않으셨나요? 라고 하셔서 지금 일이 안 풀려서 잡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긴데? 라고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너무 잘 나가고 있지 않아요? 다른 제 3차가 봤을 땐 아, 그럴 보이면 다행이네요. 그거를 해결해내는 과정에서 오는 약간 잡음이다. 그쵸. 그리고 뭔가 백 번의 나와의 약속보다 한 번의 큰 성과가 치유를 싹 해줄 것이다 라는 어떤 조언을 또 듣기도 했었는데 전 그것도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잘 될 때는 사실 일이 너무 많아도 좀 신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마음에 들잖아요. 근데 이게 일이 똑같이 많은데 잘 돼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지 좀 고군부트 하면서 힘든 거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다른 것 같아요. 그 2022년 이후에 약간 다시 또 그 뉴닉으로서 계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오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네, 네.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요즘에 잘 되고 있다. 제가 느낌. 최근에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며칠 전에 뉴스가 났잖아요. 아, 네네. 퍼블리의 멤버십 사업부를 인수를 한다고, 뉴닉이. 네, 맞습니다. 뉴닉이 인수를 받는 게 아니라 인수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질문을 저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뉴닉이 퍼블리의 멤버십 사업부를 인수를 한다. 이 소식이 너무 대박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 그만큼 진짜 성장을 했구나라는 것과 반대로 어, 이걸 해서 뭐 하려고 하시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포부 그동안 좀 갈고 닦으면서 준비하신 게 있을 것 같은데 뭔지 좀 궁금해요. 네. 이 인터뷰를 요즘 사회에서 처음 합니다. 아, 진짜요? 여기서 최초공개. 네, 최초공개. 근데 혜미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뉴닉이 산다고요? 뉴닉을 사는 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퍼블리 그리고 퍼블리 멤버십 사업이 한국의 컨텐츠 시장에서 너무 큰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는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당신 곁에 랜선 사수라는 카피로 지금 커리어 분야 콘텐츠로 좋은 유료 멤버십을 만들고 계시는데 맞아요. 2015년에 창업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험난한 콘텐츠 씬에서 이 정도의 성과를 이렇게 꾸준히 내셨다? 저는 너무너무 존경하고 참 감사한 계기가 생겨서 뉴닉하고 함께 손을 잡게 됐어요. 네.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네,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상상이 안 되기 때문이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유닉은 굉장히 친근하고 또 시의적인 컨텐츠를 다루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퍼블리는 좀 전문적이고요. 맞아요. 시의성을 잘 안 타는 되게 에버그린하게 유용한 컨텐츠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함께하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없는 걸 갖고 있어서. 이렇게 그 MZ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지식 컨텐츠 시장을 우리가 점유해야 될 때 이런 다른 이미지 너무 좋지 않을까요? 브랜드적으로도 너무 가치 있는데 사실 그것만 이유는 아니고 뉴닉이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도전이 하나가 있어요. 뉴닉은 지금 지식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앱도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앱 다운받아서 보고 있는데 약간 거기서도 커뮤니티처럼 이렇게 운영하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보면 뉴닉의 앱이나 곧 다시 리뉴얼돼서 나올 웹사이트에서도 뉴닉뿐만 아니라 뉴닉커들이 이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해요. 저는 근데 이 고민을 2019년부터 했거든요. 꽤 오래됐네요. 꽤 오래한 생각이에요. 뉴닉이 물론 컨텐츠를 열심히 만들고 잘 만들고 예뻐해 주시지만 이 정도 뉴닉커들이랑 함께하면 뉴닉커들도 뉴닉만큼 쓰세요. 그리고 혜민님도 뉴닉컷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어요. 다 있죠. 100만 명이니까 어쨌든 그 안에서는 막 통신 전문가들이 있고요. IT 전문가도 있고요. 아니면 인문학 전문가도 있고 다 계신 거예요. 저희가 어느 날 깨달은 거는 이거를 우리가 에디터님들이 매일매일 새로 배워서 컨텐츠를 쓰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직접 뉴닉커들이 만약에 우리 동료처럼 함께 해준다면 얼마나 확장성 있는 플랫폼이 될까 그리고 그게 사람들이 세상과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를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늘릴까 저는 그게 너무 설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닉 앱을 보시면 아직 시작 단계지만 뮤지컬이나 제약 분야나 아니면 심지어 특수교육 IT 같이 뉴닉 스스로였으면 다루지 못했을 되게 버티컬한 분야들에서 뉴닉커들이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또 뉴닉하고 공유하고 있는 문화나 컨텐츠의 톤앤맨어 같은 것들이 잘 확산되고 있거든요. 또 저는 이렇게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뉴닉은 확장을 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들 새로운 컨텐츠들 새로운 지식들이 등장하는 누구나 즐기는 무료 플랫폼으로서 뉴닉을 확장시키고 여기에서 굉장히 가능성 있는 디지털 IP들 크리에이터들을 저는 퍼블리 같이 이런 프리미엄 멤버십으로 같이 연계를 시키면서 퍼블리 같은 경우는 양질의 컨텐츠들 정말 AI 시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평준화된 컨텐츠들이 아니라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한 컨텐츠들을 모아서 볼 수 있는 멤버십의 공간으로서 이제 연계해서 가져가고 싶은 것이죠. 맞아요. 퍼블리가 그 업계 전문가들이 쓴 어떤 꿀팁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제가 아는 그런 후배들도 뭘 해야 되는데 뭘 만들어야 되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실제로 선배가 없고 막 이럴 때 많이 검색해서 거기서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역할까지 이제 뉴닉이 하고 싶다. 약간 이런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뉴닉에서 그런 두각을 보이신 크리에이터들이 퍼블리에서 굉장히 하이퀄리티의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므로써 이 퍼블리의 유료 멤버십이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고 싶은 거죠. 무적이 되겠네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지금 퍼블리가 제가 가지고 계시는 강점은 커리어에도 있지만 사실 컨텐츠들을 실제로 보면 막 산업 트렌드나 브랜딩 사례나 마음챙김이나 다양한 분야들에서 양질의 컨텐츠를 많이 갖고 계세요. 굉장히 보석 같은데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드러나고 많은 전자책 서비스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아날로그로 있던 책이 그냥 전자로 온 거잖아요. 저는 디지털 네이티브로 만들어진 양질의 컨텐츠가 모인 구독 서비스가 퍼블리만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서비스가 앞으로 만들어갈 어떤 잠재력에 저는 되게 기대가 많이 있고 그게 뉴닉하고 뉴닉이라고 하는 이 무한한 어떤 커뮤니티 이 다이내믹한 공간과 합쳐졌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좀 우리의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냥 독자로서 느낄 때는 내부에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뉴닉이 이제 좀 힘 빠졌네 약간 이런 느낌을 본 적은 없어요. 느껴본 적이 없어요. 꾸준히 계속 갔던 것 같은데 이제 또 새로운 거를 또 도전을 하시니까 그것도 어떻게 또 펼쳐가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저의 사실 질문이긴 한데 저는 저희 요즘사도 그 시기에 좀 시작을 하기도 했다 보니까 뭔가 MG세대 우리 때는 MG도 아니었잖아요. 밀레니얼 밀레니얼 세대였습니다. 원래는 그거였어요. 거기에서 지가 붙으면서 약간 MG로 됐지만 사실 저희의 출발은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계속 세월이 어느 순간 가니까 이렇게 오래됐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6년, 7년 막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걸 운영하고 있는 우리의 나이도 같이 들고 구독자들의 나이도 같이 들고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약간 그게 항상 고민이에요. 그냥 내 관심사대로 가면 될지 왜냐하면 우리 구독자도 그때 같이 구독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나이가 들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구독하신 분들은 이제 원래 있는 콘텐츠들이 대부분 이제 뭐 20대 초반 뭐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또 그런 분들의 니즈를 충족을 해야 될지 막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들어서 뉴닉도 그만큼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맞아요. 그런 고민은 안 하세요? 아 너무너무 많이 하죠. 그래요?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왜냐면 저희도 밈을 배워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검색해보잖아. 요즘 이게 무슨 말이야 막 이러고 사실 모르는 말도 요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많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뉴닉은 참 다행인 건 뉴닉이 그 지향하는 어떤 접근성 높은 컨텐츠 그러니까 이걸 초등학생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고 대학생이 읽어도 40대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라서 사실 시작할 때부터 좀 성역이 없긴 했어요. 네. 그냥 이렇게 벽이 없이 다 오셔가지고 편하게 보셔서 지금은 앱 나오고는 네. 오히려 진짜 10대 분들도 좀 더 쓰시는 것 같고 이메일을 안 쓰시잖아요. 10대 분들은 아 그렇대요? 그러니까 저희 업무할 때 쓰잖아요. 이메일을 그러니까 잘 안 쓰시죠. 아 그렇죠. 10대는 아직 네. 아직 안 쓰시죠. 업무가 아니니까 네. 근데 그래서 콘텐츠가 원치에 좀 열려 있어서 다행히도 처음부터 좀 다양한 연령대랑 소통하면서 가기는 갔는데 근데 중심을 잡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밈의 예시도 들었지만 그렇게 신조어 요즘 것들 자꾸 하면 저희 초기 유저들이 자꾸 힘들어해요. 아 그러니까 그게 M, G라는 게 너무 범위가 넓어 그리고 넓어졌어요. 너무 넓어졌어요. 이 초창기에 있는 우리는 이 끝에 있는 G의 끝에 있는 분들의 말을 약간 이게 소통이 안 될 수 있어. 잘 안 돼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 이걸 뉴닉이 다 통제하거나 한 번에 다 잘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닉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혜미님 생일 파티에 모인 사람들은 그래도 느슨하게 어울릴 수 있고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처음 봐도 결이 맞을 수 있죠. 결이 맞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친구라는 걸로 한번 필터링이 됐으니까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다른 커뮤니티들이 더 생기고 확장될 수 있단 말이죠. 맞아요. 저희는 딱 그런 혜미님 역할 같은 걸 하고 싶은 거죠. 생일 파티의 주인공 같은 느낌. 그래서 이미 저희 커뮤니티 플랫폼에 예를 들어서 마케터들이 모여있는 그라운드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거기서는 거기서는 평균적인 톤앤매너나 이슈 선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얘기를 본인들끼리 모여서 하세요. 그런 장을 자꾸 만들어들여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 브랜드가 모두의 입맛을 맞추는 건 불가능한 것 같다. 그냥 생일 파티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그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게끔 하는 게 저는 좋은 전략인 것 같다. 라는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뭔가 이 생일 파티 주인공의 역할조차 잘 할 수 없게 된다거나 그러니까 너무 넓어져서 그렇다면 저는 브랜드를 과감히 분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약간 노래할 전략처럼 여러 화장품 브랜드를 사실 노래할 거지만 같은 느낌으로 그 안에 약간 타겟하는 연령층도 다 다르잖아요. 네. 전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말에서 저희한테 역시 퍼블리라는 멤버십 브랜드는 중요한 저의 첫 스텝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분리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저희도 요즘에 커뮤니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게 너무 와닿아 생일 파티 연 그런 느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일 파티 하면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끼리 되게 잘 지내고 하는데 생일 파티의 주인공인 되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약간 배경이 있어야죠. 잘 지내고 있네 하면서 약간 뿌듯해하면서 이런 역할이 점점 돼가고 있는 느낌? 그 전까지는 1대1로 대화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그렇게 바뀌고 있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궁금했던 내용을 다 많이 여쭤본 것 같은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사실 류닉도 순탄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엄청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포부를 말씀드렸지만 그걸 유저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만들어가려면 아직 머른 점도 많고요. 근데 류닉이 잘하는 건 한 번에 100점 맞는 게 아니라 그게 60점, 70점이어도 얼른 선보이고 우린 너무 아끼는 류니커들한테 피드백 달라고 하고 같이 성장하면서 뭔가 같이 키워낸 느낌도 드리고 확실하게 100점으로 나아가는 그런 거 진짜 잘하거든요. 저는 커뮤니티가 저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방향으로든 또 이런 게 부족한 것 같다라는 것이든 피드백을 저희는 항상 구하고 있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피드백이 역시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그거를 계속 반영하고 너의 얘기를 듣고 있어라는 거를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어 그래 나도 계속 보고 있어 이렇게 화답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유닉은 유니커들의 피드백이 키우는 회사예요.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장도 다 유니커들의 입소문으로 컸고 그래서 저희도 정말 많이 귀 기울이고 있고 정말 많이 소통하고 싶고 그런 자리도 앞으로 더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서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명의 유니커로서 너무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유닉의 김소연 대표님과 대화 나눴고요. 유닉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유닉은 이런 거다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해 주셨던 소연님이 툴박스 가져오셨잖아요. 주제가 나만의 관점을 만들어주는 도구들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이거는 요즘사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는 요즘사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툴박스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사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고요. 소연님과도 인사를 나눌게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